날씨가 흘리네 날씨가 흘리네 날씨가 흘리네 어? 이게 왜 이래? 이게 왜 이래? 이게 왜 이래? 건물은 우리 일제시대 그거네 트램이 아니고 버스네 버스하고 트램이 거의 같이 오네 트램 다니는 길에 버스들이 많이 다니네 트램도 2층이고 일제시대 그거네 왜 서울역 아이고 미안해 빌딩 수박하네 옛날 게임하네 옛날 게임 하네 빌딩 수박하네 빌딩 수박하네 조금 털fen 아 아 아 아 아 저기로 가면 큰 도로고 이건 껄목길이네 왜왜 찍고 있어 갑자기 그 얼굴에 미소를 띄고 있어서 내가 놀랬잖아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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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댕이 벗어 벗어 네? 동댕이 벗어 벗어 뭐라고? 네 오리군댕이 벗어 벗어 아 그렇겠지 오리군댕이는 뽀얘 진짜 봄 너무 귀여워 오리군댕이야 오리군댕이 아니야 저기 유가한거 아니야? 유가한거 유가한거 니가 우리 가려고 한다니까 유가한거 밖에 쭉 있잖아 여기는 약재생이네 멀었어? 멀었어? 안 멀었어? 우리가 저번에 갔던 북경오리가 영생덕인가? 몰라 거기에 영생덕 맞지? 그 처나무니 형대가 그냥 오리군댕이 아 영생덕 맞을거에요 이준 다음은 어? 내가 아까 여기냐고 내가 몇번을 물어봤는데 가이드에 진짜 안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돼 자리 뒤면 앉아야 돼 한번 들어가보죠 자리에 앉으면 안되나 앉아서 노르고 먹으면 안되나 올라가보자 도착했다 와 진짜 뭐가 맛있나 그거는 뭐 나오는대로 갖고 오면 안되나 일단은 차만 하고 저기 저기 뭐 일단 이거 가게 구워서 찍어야지 어 하나씩만 갖고 오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한개씩만 갖고 올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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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찾고 있잖아 아, 아유, 아유 아, 예, 아유 아, 이 정신 한거 다 없네 아 아 아 좀 많이 없어 아직은 아직은 없어서 맛이 좀 괜찮나 아 아 이 우식이다 우식 그지 사과 파이 같이 그제 아 아 아 아 뭐라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밥 먹으면 좀 뭐 별거 또는 어 음식 음식 그가 이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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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괜찮네. 죽 맛있어요. 반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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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.